안녕하세요. 독해와 논리를 가르치는 이혜황입니다. 공통 증거는 두 경쟁 가설을 모두 강화하는가? 제가 정말 100번도 넘게 받았던 질문이고 그래서 제 책 강화학화 매뉴얼에 자세히 적어두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른 강사분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라면서 계속 질문이 들어와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짧고 굵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려면 먼저 경쟁 가설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동일한 현상을 설명하는 양립 불가능한 가설들은 참된 가설 혹은 최선의 가설 자리를 두고 다투는 경쟁 관계에 있는 가설들입니다. 편의상 이 영상에서는 경쟁 가설이 딱 두 개만 있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경쟁 가설이 딱 두 개만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바로 형사재판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가설을 입증하려고 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다라는 가설을 입증하려고 하죠. 이때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 probability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무죄일 확률의 합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1입니다. 100%. 혹시라도 지금 여기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기출 예문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경찰 대표님 언어놀리. 한 사람이 유죄일 확률과 그가 무죄일 확률을 더하면 1 또는 100%다. 당연한 이야기죠. 유죄 아니면 무죄 둘 중 하나니까. 5급 공채 피셋 언어놀리. 베이지 주의자들이 사전 확률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A가 참일 확률과 A가 거짓일 확률의 합이 1이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확률론의 기본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뿐이다. 피고인이 유죄다가 참일 확률과 피고인이 유죄다가 거짓일 확률 즉 피고인이 무죄다가 참일 확률 의 합은 1이어야겠죠. 끝으로 리트 추리논증. 경쟁 가설 집합에 속한 각 가설들이 참일 확률의 합은 1이 된다. 그 집합에 H1과 H2라는 두 개의 가설만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당연히 H1이 참일 확률과 H2가 참일 확률의 합은 1로 고정되어 있다.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확률이 증가하면 다른 것의 확률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합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피고인이 유죄다. 피고인이 무죄다. 경쟁 가설이 둘 있는데 어떤 공통증거 K가 나타납니다. K가 공통증거라는 것은 두 가설 모두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가설 모두 이 증거를 예측하거나 혹은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그 용의자의 운동화에서 피해자의 피가 발견됐어요.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 측은 용의자가 피해자를 때려 죽인 후에 시신을 끌고 나가면서 피가 운동화에 묻은 것이다. 라면서 자기들의 증거라고 주장을 했고요. 변호인 측은 그 피해자가 사라진 당일 CCTV를 보면 집 계단을 올라오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는 것이 확인이 된다. 이제 그 피가 동건함이었던 용의자의 신발에 살짝 묻은 거다. 라고 주장을 해요. 검사 말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죽이고 시신을 이동하는 과정 중에 피가 묻은 거라면 피가 운동화에 소량 묻어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묻어있어야 된다. 라면서 이 증거는 무죄를 주장하는 증거다. 라고 하죠. 어때요? 둘 다 말이 되죠? 그래서 이 증거는 두 가설 모두에 부합한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이 증거가 두 가설 모두를 강화하느냐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가 아니죠.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만약에 해당 증거가 두 가설을 모두 강화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근데 강화의 뜻이 뭐냐면 가설이 참일 확률이 증거 발견 후에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기호로는 가설이 참일 확률 이 부분을 이제 사전 확률이라고 해요. 이것보다 증거가 주어졌을 때 가설이 참일 확률 사후 확률이라고 하는데 사전 확률보다 사후 확률이 높을 때 그때 강화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과 무죄일 확률이 더했을 때 1이었는데 공통 증거가 두 가설을 모두 강화한다고 이 가정을 그대로 수용을 해보면 이 값도 증가하고 이 값도 증가해서 두 가설의 참일 확률을 각각 더했을 때 이게 1을 초과해버리는 베이지주의 공리계에서 모순적인 일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귀리법에 의해서 뭐가 정답이에요? 아 공통 증거가 두 가설을 모두 강화한다는 가정은 거짓이다. 혹시나 싶어서 지금 책을 안 보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덧붙이자면 지금 경쟁 가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두 가설이 경쟁 관계가 아니고 어떤 가설에 대한 심화된 후속 가설인 경우 이때는 두 가설 모두 강화될 수가 있어요. 두 가설 모두 참일 확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은 경쟁 가설 관계에 있는 두 가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경쟁 가설이 딱 두 개밖에 없는데 이 두 경쟁 가설에 공통 증거가 있다. 그때 그 증거는 두 개의 경쟁 가설 모두를 각각 강화한다? 라고 단정하는 순간 그분은 확률론 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가요? 머릿속이 좀 명쾌해졌나요? 참고로 수험적으로는 두 경쟁 가설 모두와 부합하는 공통 증거는 다른 추가적인 정보가 없는 한 그냥 중립적 증거로 처리하면 돼요. 이와 관련해서는 기출문제도 엄청 많고 또 제가 아버지가 암투병 하실 때 약사인 동생과 상의하여 개구충제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던 그때에도 굳이 먹을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 사례도 책에 잘 적어두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질문 외에도 여러분들이 강화 약화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의문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급적 기출문제와 연관 지어서 출처와 함께 질문해 주시면 더 좋고요. 또 댓글들을 보면서 어? 이거 나도 궁금했던 질문인데? 하는 게 있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요청이 많은 질문부터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해 보겠습니다.